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가 종교를 초월해 한층 진화한 문화 콘텐츠로서 대중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중순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는 명상을 비롯한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큰 보탬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가 다음 달 14일 대구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전은 열한국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특별전, 신라시대에 찬란이 꽃피운 불교문화 중심지, 대구 경북 지역의 매력을 선보이는 문화사업전과 기획특별전, 체험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열한국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특별전은 지난 4월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열한국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입불운동에 단초 역할을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별전에선 열한국 마의 부처님을 주제로 한 오리지널 아트워크를 감상할 수 있고 관람객들이 사회 원만 회양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발원문 기원나무에 직접 매다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천년을 세우다 특별 부스단에 자리할 명상존은 일찌감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타 선원장 하림스님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할 예정인데 체험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검사를 진행한 뒤 명상존에서 15분에서 20분 동안 명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오후 시간대에 30분 간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교문화 엑스포를 계기로 명상 열풍의 주체인 한국불교가 지구촌 명상시대를 맞아 불교 명상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현대인들의 사고와 정서에 맞는 정신혁명의 선명상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여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보급할 것입니다. 또한 K명상으로 세계 명상의 종주국이 되어 정신문명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전통문화와 불교 사상을 담은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사업전도 이번 불교문화 엑스포의 백미로 손꼽힙니다. 섬유, 금속, 도자 등을 활용한 불교 공예전과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불교 예술전 등을 볼 수 있는 불교문화전은 관람객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과 감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공동주최하고 조계종과 경상북도, 대구시 등이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는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엑스코 서관 1월에서 열립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